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 아-멘 한 번 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 아-멘 우리 친구들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지? 하나님은 친구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나타나길 원하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 내일 또 만나 안뇨옹